그때 발근해 할 때 남자들이 취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유이비 씨는 화장 안 해도 남자들이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좋아하는 남자랑 술을 마시면 칠부심이 있어가지고 쓴 데도 막 안 질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연약해 보이는 척 하는 것 같아서.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가르쳐줄까? 뭔데요? 이렇게 해서. 어우, 벌벳이 싫어. 어우, 이게 무슨, 너무 무서워. 아, 진짜? 그리고 치해도 절대 안 치한 척 하는 거. 아, 너무 웃기다. 아, 근데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연약한 척하고 혹시나 그럴까 봐 속으로는 진짜로. 네, 속으로는 쓰지만. 쓰고 막 치하는데 안 치한 척하고. 그게 싫구나. 딱 당당히 강단 있게 딱 마시는 거. 네. 응, 오빠. 오빠 너무 따요. 뭐 이런 느낌이시네. 유비도 너만의 연애하는 노하우 있잖아. 너만의 이런 남자한테 어필하고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숨기지를 못해서. 맞아. 그냥 눈빛에 그냥 다 나와. 그래서 여기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초로 보려고 하면.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 정도. 완전 쉬지. 완전 쉬지. 완전 순수 완전. 근데 그게 진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저절로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계속 찾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유비한테 마음이 좀 있는데. 유비가 계속 자기를 쳐다보고. 쳐다보고 이러면은. 이제 그 남자는. 아. 정말 행복한 거지. 높지 높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흰자이로 보면서 심장이 완전. 그럼. 흰자이로 다 보이거든. 이렇게 보고 있어. 흰자이로. 눈빛이 맞아. 진짜 순수하다. 먼저 대쉬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거의 그게 대쉬인 거. 그게 근데 대쉬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쉬한. 먼저 대쉬는 못하니까. 근데 티가 나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알 텐데. 왜 대쉬를 나한테 안 하지 했던 애도 있었어? 네가 눈빛을 그렇게 줬는데. 아니 물어본 적은 있어요. 뭐라고? 뭐라고? 저를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요? 아니면은. 저한테 남자로서 호감이 있어서요? 아이고 나는 놈. 아이고. 그래도 그날이 그분을 본 첫 날이었었던 거예요. 네? 눈빛을 준 날이? 아니 몇 번.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 느낀 거죠. 왜 날이 계속. 근데 제가 전혀 말을 안 걸고 그렇게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네? 저 친한 사람은 많은데. 이랬죠? 와! 오! 오! 우와! 야 우리 유비 직전이네. 멋있어. 와! 동길이 약간 걸크러쉬 있는데요? 완전 걸크러쉬.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못 숨기는 그런 면들이. 완전 돌직구구나. 그래도 그분 아마. 맞게 목필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우리가 준현이 대신 데프콘을 불렀는데 준현이 대신 유비가 그 역할을 진짜 잘 먹어요 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뭘 끊임없이 먹는데 표시 안 나게 많이 먹는 스타일이 있잖아 그런 스타일이야 준현이 형이랑 다른 거는 여기는 음소거 버전이네 준현이 형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저기요, 닭날개 만두 하나 주세요 아, 저만의 파는 그게 있어 아, 저만의 파는 그런가? 이야, 이거 좋은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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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제 공격도 지금 들어오는 거야 원조이 세액이 많이 났습니다 물맛 나네 이게 지금 지나가다가는 정도로 부르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거 안 돼야 샤워막을 나왔어요 이제 옆에 있는데 이제 들어왔어 그래서 맨날에 이제 챙겨주고 이렇게 형들이 약간 더 나아진다고 이렇게 됐죠 어, 둘이 잘 먹으네 나는 너무 어려워 아, 유비는 조용히 먹는다 유비는 또 유비대로 매력이 있고 유비가 예전에 소주 광고 뭐 하지 않았어요? 맞아 네, 맞아요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소주를 아예 못 마실 때여서 근데 그럼 광고 찍을 때는 그냥 그런 물로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차 마시세요 하면 그냥 응 이렇게 물 마시는 척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찍는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하겠죠 소주 마시는 그런 앞에 거는 사실 거의 영혼이 좀 없거든요 네, 영혼이요 소주를 먹으니까 네, 진짜 몰랐어요 근데 리얼로 할 거면 아까 공협이 형이 소주 줬잖아요 우홉, 풍합, 풍합, 풍합 근데 이게 손을 약간 심은 것 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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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합 풍합, 풍합, 풍합 너 한 명씩 해봐, 시작! 유비씨가 아까 손이 이렇게 하면 쉬워! 이러고 다 틀렸거든요 이게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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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던데? 유비, 시작!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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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어려워 황홍! 포옹이라고도 하고 포옹이라고도 하고 해야되잖아요 저번에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홍합?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홍합! 되게 잘하면 웃기겠다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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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초바되데? 콧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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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비가 약간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막 웃다가 눈이 마주쳐서 눈이 마주쳐서 아이콘텍 근데 제가 알아요 오늘! 어 이거 뭐야? 열시에 뭘 알아요? 모르겠으면 진실깨이에요? 맞아 마지막 진짜 의숭아 귀여운 것 같아 저보다 되게 오래 보이시는데? 저한테도 근데! 귀여워요 저가 29살 빠른.. 어? 웃는 시끄나? 29살 빠른.. 어? 웃는 시끄나? 진짜요? 나는 22살인 줄 알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안 돼 하겠네.. 아.. 그래.. 미안해요 하면 계속 물을 부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아이콘텔 끝까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과할 테니까 전화 끊어줘.. 아 진짜.. 아 귀여워.. 아니 근데.. 유비도.. 이.. 파이팅이 넘치거든요.. 갑자기요.. 파이팅이.. 파이팅이.. 우이수한테..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 어.. 클럽이야.. 계속 그냥.. 계속 사다봐요.. 계속 사다봐.. 눈빛.. 그래 눈 마주치면.. 눈을 마주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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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오.. 눈빛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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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클럽이 아니라 소주방에서도 먹히게 되네.. 야 근데 둘이 성향이.. 어.. 좀 다가가는 거고.. 네.. 같게.. 어.. 유빈은.. 눈빛스럽게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제가 맘에 들면 우시겠죠.. 오오.. 아니 지금 오해.. 어땠어 어땠어 지금.. 누가 누가 더 끌렸어.. 1번 2번.. 어 둘 다 좋았지.. 둘 다 좋은데.. 첫 번째 좀 부담스러웠는데.. 첫 번째 좀 부담스러웠는데..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눈빛이.. 오우.. 아.. 그 어두운 데서도.. 보이겠어요.. 근데 보통.. 보통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마시면은 둘이 마시니까.. 둘이나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해서 마시면은.. 그냥.. 짠 하는 것도 좀 다르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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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애교예요.. 못해 애교.. 이렇게 하면 이제.. 따라주세요.. 네.. 따라주세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하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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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매력 1번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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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